여보 안녕하세요. 저는 김성규인데 일에 파란티를 땄습니다. 그런데 너무 파란티를 엄청 반지가 않답니다. 그래서 너무 많이 슬퍼가지고 아직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. 그런데 저는 눈이 딱 끼고 있는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기쁘세요. 조조 알아 너? 그래서 엄청 형과들이 엄청 두 개 있어가지고 너무 엄청 힘들고 엄청 그래요. 그래서 엄청 우리 댓글들이 엄청 많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땅!